음악 저도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엄마가 꼭 벗을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러니까 군대가 자기 자신을 제거하면서 남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우게 해준다면 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은 창으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갑 호흡사를 위해서 우리 극왕사의 극왕사님들이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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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안복받으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옳다 옳다 수 하였으면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붙여가느니라 더 자세히 듣거라 이제 바탕이 너를 위하여 서라 이라세 존이시여 나만 저여여 하만하니라도 이 없는 불국도를 피워지니라 세계대 남산 대한민 부항 보채 김양소 김명순 김목련 김목련과 하우채 해박경소 박두자 박서양 박소민 박연지 마하바냐 바람에 가신다 사이자여 세기붕과 나를 위함 김양은 복전한 복전한 운행 포기한 복전한 복전한 백성 김양은 남산 대한민국 기원의 전자кам 김양은 박어 김양양은 박혁명서 김양은 박두자 박수 이사를 놓고 태우는 동안 염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전진완 온기농기계 사바안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다 태우는 동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전진완 온기농기계 사바안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전진완 온기농기계 사바안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다 태우는 동안 염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전진완 온기농기계 사바안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찍으세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